오늘 귀한 집회 가운데 얘기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강사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계시고 부부신의상담소 소장으로 글로벌 SQ 아카데미 서울광진센터 센터장으로 계신 우리 심영민 목사님 오셔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받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께 한 자리 불러주시고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나눔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더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지금 부부 상담 전문가로 여기 자리에 섰는데요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는 처음에 청소년들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밖에서 이제 발산을 하는 거죠 사고도 치고 또 구추소에도 가 있고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열심히 상담하고 좀 회복돼서 집으로 보내면 얼마 안 돼서 또 가출했다고 얘기 나오고 또 뭐 이렇게 티켓 빨아가지고 또 구추소 있다고 얘기 들어오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고민을 하다가 원인을 찾았어요 가족이 문제가 되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치료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가족들 전체가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세울까 해서 이제 목회 상담학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면서 부부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상담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또 이혼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돕고 하는 이 사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든 과정을 겪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제가 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상담소에 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 부부들은요 처음에 올 때 이렇게 회복되기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는 안 되겠죠 이혼해도 되겠죠 허락을 맡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혼 결정하고 상담소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 사람은 이런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런 잘못했고 막 쏟아붓고 싸워요 어떤 부부는 제 앞에서 소리 지르고 40분 동안 싸워요 지켜봐요 싸워요 그분들의 메시지는 그거죠 우리 안 되겠죠 저는 그 얘기하죠 안 되겠으면 저 상담 안 해요 회복될 마음이 있으면 상담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아무튼 부부가 건강하지 않다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금요 성령 집회인데 저는 부부 세미나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또 현장에서 얻었던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 나누시면서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삼행시를 먼저 하거든요 원두막으로 한번 운을 좀 떼주시겠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어떤 분이 세미나 참석해서 이 삼행시를 두고 난 다음에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자녀들 다 불러놓고 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는 게 원두막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한번 떼 보실래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어개 빨개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이 시간 나누실 때 아전인속격으로 해석을 하시면 원두막이 아닌 원숭이가 기억이 날 수가 있거든요 들으실 때 잘 새겨 들으시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속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나는 가정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역사 보게 되면 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도 있고 가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가족들끼리 혹시 앉으셨나요? 보통 부부 세미나라면 부부끼리 앉아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괜찮아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앉으셨을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가정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좀 착각을 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배우자는 누구랑 결혼해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지 않으세요 배우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꿈에 나타나게 되고 암흑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선택해 주는 줄 알고 누군가 다가오면 뻥뻥 찼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돌아오겠지 시간 지나니까 40대가 됐는데 혼자 있어요 열심히 걷어찼더니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짧은 시간에 결혼을 결정한 사람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괜찮아요 당연히 모를 겁니다 몰라야 맞죠 제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어떤 저랑 이제 신학교 학부 동기로 들어오셨는데 저보다 그때 당시 8살인가 많으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났는데 결혼을 얼마만에 결정했냐 딱 한 시간 만에 결정했어요 차 마시고 앉아 있다가 딱 한 시간 만에 일어서면서 나 바빠서 가야 되는데 나랑 결혼할 거요 말 거요 자매도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소개를 했으니까 결혼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잘 살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결혼을 굉장히 빨리 결정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연애할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2개월, 3개월 만에 결혼해서 딱 현실에 돌아가 봤더니 연애하던 시절에 남자는 어디 가고 이상한 남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했다 라고 생각하죠 변한 걸까요? 아니요 원래로 돌아간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 쏟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차지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그 내용은 이따가 또 한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포함이 돼요 가정, 가족, 가족은 사람이죠 가정하면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가정이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청소년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가정에 들어가는 패턴을 살펴보거든요 가정을 들어가는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안정된 가정인지 아닌지 딱 느낄 수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좀 가정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최대한 가정에 늦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논다든지 놀이터에서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고 최대한 늦게 들어가서 가족들과 짧게 만나고 잠자리에 드는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개인이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 많은은 아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한 가족이니까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니요 저는 그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안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을 경험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한 곳입니다 안정적인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데 건강이라고 할 때 다른 거 다 빼고요 개인적인 건강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신체적인 건강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사람 건강해요? 네 건강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체적인 건강만 이게 완벽한 건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도 만나고요 마역 중독자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중독자도 만나거든요 관계 중독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혹시 데이트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다른 사람 연락 못하게 하고 연락처 끊게 하고 나만 바라봐 가스라이팅의 전단계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관계 중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관계 중독의 굉장히 심각한 형태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문란이에요 관계 속에서 뭔가 채우려고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하면 신체적인 건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하냐 건강하냐 이 부분까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까지 이 세세한 부분까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건강하다라고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도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면 똑같아요 가족원들이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건강하냐 여러분 속한 교회가 와 우리 교회죠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와 우리 교회 느꼈습니다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상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요 이단에 빠진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또 가끔은 교회 내에서도 영적 학대가 있어요 시간 모든 걸 착취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상담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안정되고 또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가정 내에서 믿음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정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가정이 귀하게 쓰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그 지역 사이가 건강하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개인이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신앙인들의 가정도 보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거든요 2016년도에 제가 201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장신대 장노예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 거기에서 교육교회라고 하는 월간지 출판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2016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긴급 처방을 상담 관련돼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썼는데 제가 이 다섯 가지를 포함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가정에서 성경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소그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그 가운데 하나는요 30분 동안만 진행되는 결혼식 준비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30세에 결혼하면 한 배우자하고 70년을 살아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좀 장수하면 80년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부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을 세워야 된다라고 처방을 내리면서 핵심은 뭐냐?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관계의 건강입니다 부부관계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계론이 있고 관계론이 있거든요 체계론에서는 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자녀자녀체계 관계론에서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확대가족, 확대가족이 부부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어요 언제 그 부부가 넘어질지 몰라요, 깨질지 몰라요 지금 제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커플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분들은요, 가장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성적인 문제가 있고 또 시댁과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거의 학대 수준에 놓여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정리하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대가족, 다른 가족들이 부부관계의 건강성을 지금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밑에 써놓은 건 제가 믿지 않는 부부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의 이 목적이 그저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마음을 치유하고 부부관계를 치유하고 가족관계를 치유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불신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그리고 재림하실 내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이 선택하든 안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전해서 보내요 그 목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이 부부도 그 목적으로 만났어요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부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외아들을 키웠어요 외아들을 키웠는데 부부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남편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이상하진 않아요 예쁘게 잘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내내 시비 걸고 또 남편 출근만 하고 나면 엄청난 시집사를 시키고 아들에게는 야 저런 여자하고 이혼해라 이혼해라 시어머니가 나서서 그래서 시어머니랑 분리시키고 부부 독립시켰어요 건강하게 만들어놨어요 회복이 됐어요 첫 아이 있었는데 그대로 끝낸다 그랬는데 둘째 아이 생기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경고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또 친어머니가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상담하고 1년 반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개입하고 그것을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것은 두 사람 관계에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확대가족 또 부모님들이 개입하게 될 때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주의적인 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결혼했으면 부모님이 1번이 아니고 배우자가 1번입니다 부모님 버리세요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10개명 중에 제5개명 아시는 분 시작 다 아시죠? 기본으로 다 아실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님 공경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효도하는 건 좋지만 부부관계는 깨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깨진다고 안 했어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완력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신경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족관과 연관이 되거든요 결혼하신 분들 가족하면 어디까지 떠오르세요 밑에 사례가 나오죠 이 사례는요 양쪽 부모님이 다 교회 중직이세요 그리고 이 형제와 자매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성장을 해왔어요 계속 믿음 안에 성장해왔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다른 부서 교사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시골에서 올라왔고 한 분은 도시에서 성장하신 분이거든요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가족관이 달랐던 거예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은 뭐냐 가족하면 무조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포함이 돼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포함이 되는데 장인 장모님은 포함이 안 돼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내분 같은 경우는 가족하면 자기하고 남편하고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식사합시다 라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그냥 우리 세 식구 외식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족 식사합시다 하면 부모님을 꼭 모시고 와요 남편이 그래서 싸웠어요 아니 우리끼리 식사 좀 하자고 우리 부모는 가족 아니냐 라고 싸우기 시작한 게 아이 하나 낳아놓고 차 안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핸들 꺾기 직전까지 갔던 심각한 가족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가족관을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 속에 부모님이 개입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부 중심으로 사고 전환시켜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둘째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개입되지 않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아무튼 부모님이 개입되게 되고 확대가지고 개입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가족주의적인 사고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사고거든요 좋기도 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마음이 똑같아서 같이 하면 괜찮은데 서로 가치관이 달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달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건 없어요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아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여기여행도 다니고 또 명절이 되면 가족들도 찾아 다니고 잘 살아요 잘 살고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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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이 해체되는 겁니다 해체돼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애하고 내 애하고 우리 애 때린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도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있었고 이 사람도 이혼했는데 아이가 있었고 아이들 데리고 재혼했는데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애랑 내 애랑 우리 애 때린다 이 사건이 나오는 거죠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둘 되고 아빠가 둘 되고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시부모와의 관계, 처가의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싹 해체되어 버리거든요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가 부부 중심으로 배우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부부가 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밑에 있는 거 아마 제 얘기 들으면서 다 읽으셨을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아직 완성은 못했어요 책을 쓰면서 처음에 서론을 뭘로 잡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공진발찌 잘하는 동화잖아요 동화의 마지막 결말이 뭐죠? 희한하게도 모든 동화가 결혼식으로 끝나요 맞죠? 여러분들도 유래카죠? 그냥 결혼식으로 끝나더라고요 결혼식 이후에 공주랑 왕자가 최고받고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잔인한 결혼생활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이 힘들고 지루한 결혼생활은 상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란다 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주례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결혼할 때도 사회도 많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게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하거든요 큰일 났어요 결혼 안 한 청년들 지금 환상 깨면 안 되는데 환상 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들어갈까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결혼의 현실은 굉장히 현실입니다 맞아요 느껴보셨을 겁니다 너무 힘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비혼주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혼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는 교묘합니다 그동안은 수많은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자기들 끌어가다가 안 되니까 애 낳지 않으면 기독교 끝나거든요 그죠? 맞죠? 결혼하신 분들? 네 열심히 아이 낳으세요 결혼 안 한 분들? 결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조 질서거든요 자, 이 사진의 공통점은 뭐죠?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지면 님이 되죠 님 님을 남으로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만 하면 딱 찍으면 되죠 그 점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이것도 고치려고 하고 저것도 고치려고 하고 그 데이트할 때는 괜찮아요 데이트할 때는 단점도 안 보이고 좋은 점만 보이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희한하게도 저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하신 분들 다 공감하죠? 저것만 고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점을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어져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바라보면서 자꾸 뭔가를 고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게 큐피트가 화살을 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접촉하잖아요 자꾸 만나고 접촉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옛날 우리나라 전래동화 비슷한 거 같은데 주먹집 아시죠? 주먹집 잘 모르세요? 저만 아는구나 한 동네에 어떤 노총각이 있었어요 노총각이 어느 집 여하인인가? 너무 예쁘니까 굉장히 못생기고 나이 든 노총각이 늘 나 누구야? 나 누구야?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처녀는 너무 싫은 거예요 두꺼비 닮아가지고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부잣집에 금두꺼비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도둑으로 몰렸어요 도둑으로 몰리니까 그걸 모면하려고 그 총각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그 노총각이 모든 걸 다 덤터기를 쓰고 물어내고 또 처벌받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간진 재낙을 한 다음에 장롱 밑에서 금두꺼비가 나왔어요 그러게 되니까 주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여정을 자유인으로 풀어줬어요 돈도 주고 풀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자기를 너무 좋아했던 그 남자 자기 대신 도둑 누명을 쓰고 모든 책임을 지었던 그 남자를 찾으려고 주먹집을 차렸어요 손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술을 따러져요 공짜으로 따러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싫기는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심을 알게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산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그래서 결혼한 지 3개월에서 3년 안에 이혼하겠다고 하는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 호르몬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나니까 결혼의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우스타펠이라고 독일어로 얘기하는데 가정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에 가정에서 가정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잘 세워나갈까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아까 읽었던 이 부부 말씀은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제가 33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사랑과 존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결혼 생활을 배우자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훨씬 비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현숙한 여인을 진주로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 라는 거죠 조개입니다 똑같은 조개인데 진주조개는 진주를 만들고 일반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진주조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동을 하다 보면 도끼발 같은 걸로 이동을 하거든요 많이 이동을 못해요 가끔 조개를 잡았을 때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조그만 개가 나오죠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어처원에서 성장하신 분들 그 개는 왜 있는지 아세요? 조개가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작을 때는 다른 물고기나 여기에 개가 잡아먹히잖아요 조개가 넣어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개가 안전하게 성장하면 조개가 멀리 못 가니까 이 조개를 개가 물어가지고 좀 공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조개는 조개는 멀리 이동을 못해요 조금만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려면 입을 벌리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뛰어가면서 입 벌리고 가본 적 있으세요? 입 벌리고 안 가죠? 뭐 들어올까봐 입 벌리고 이동하게 되니까 이물질이 많이 들어와요 보통 일반 조개되는 이물질을 다 이렇게 뱉어내버리거든요 근데 진주조개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되면 자기 몸에서 분비물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감싸 안아요 그래서 가장 이 값진 진주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진주조개에서 나와요 값비싼 진주는 혹독한 환경에서 그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기 살같이 살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맨 밑에 나오잖아요 화장품 재료가 되는 콩카올린이라고 하는 성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단백질이라든지 이걸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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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단하게 모아지는 게 바로 진주조개에서 나온 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생활 겨우 1년 2년 해보고 아 이거 안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뱉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부 상담을 잘하는 기독교 상담학자들 이론을 쭉 섭렵을 했어요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부부가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뭐 하죠? 말씀드렸잖아요 헌신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헌신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헌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센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배우자거든요 배우자예요 남편이라고 해놨더니 진짜로 남의 편이에요 아내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가 돼요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남의 편이란 말이에요 걸림돌이란 말이죠 어떻게 감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결혼생활에서 헌신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 부분은 뒤에 이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자꾸 멀리하거든요 지금 혹시 그런 형태의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되신 분들 열정 가지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만 부부 상담 학자로서 입장에서는요 저는 반대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나가도 꽤 긴 시간인데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미리 보내요 언어도 적응해야 된다고 보내요 15년 20년 떨어져 살았습니다 부부인 줄 아십니까 남남이 돼요 기러기 부부들이 그래서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부관계가 조금 불편하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고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아요 배우자는 내놓은 사람이 돼요 그렇게 쏟아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나요 떠나게 돼 있습니다 떠나고 나면 두 사람이 애정은행에 저축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론이 나오고 황혼이 요인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론이 말이 그럴싸하죠 그거 별겁니다 별거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럴싸한 거죠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진주 만든다고요 아니요 배우자를 내팽개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결혼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행복 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싸움이 시작이 되고 아 불행 상담할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 얘기가 아니고요 내담자 얘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참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중에 저를 참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오빠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누구랑 결혼을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두 사람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뒷부분에 얘기할 테니까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인내하고 감싸고 끌어안고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그냥 행복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려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정답이 있을 때 틀린 거예요 다른 거는 뭐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요 혹시 레위기 12장 읽어보셨어요? 뜬금없이 레위기를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제가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이 레위기 12장은 뭐냐면요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거든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남아손호사상 때문에 큰 문제인데요 앞으로 결혼하신 분들 혹시 자녀를 낳을 분들 결혼할 분들 잘 기억하세요? 남자아이를 만들 때보다 여자아이를 만들 때 산모의 어머니의 몸이 더 많이 희생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생명을 잉태하려면 그만큼 정밀해야 돼요 그만큼 세밀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이 약하지만 세밀하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아들 낳았으니까 우대해줘서 길게 딸 낳았으니까 반대가 돼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달라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 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든지 연인들 가족들 대화를 나눠보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절 됐을 때 생일이 됐을 때 여름 휴가가 됐을 때 가족들마다 가족들끼리 즐기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기념일을 아예 챙기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기념일을 아주 중요하게 챙기는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부부가 만나게 됐을 때는 아주 최악의 커플이에요 기념일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게 별거냐 한 사람은 이 소중한 날 너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달라요 생각 달라요 가치관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중에 자상 수준도 달라요 자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중간인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높은 사람의 특징은요 무슨 말만 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네 말에 나 상처받아 내가 너 상처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자상 수준 자체가 이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역지 차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사진 찍는 분들이 현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높은 사람의 장점은요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 죽어가는데 본인은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내가 뭐? 내가 어땠는데? 왜 꼭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다투게 돼요 그래서 장점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아요 관계에서 편안해요 신경 안 써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 뭐? 그래? 너 끝 어 그래? 어 너는 계속 연락 그래서 관계가 좁아요 빨리 끊어요 그래서 뭐 정리가 쉽게 쉽게 이뤄지죠 매사에 적극적이기도 하고 쿨하기도 하고 근데 단점은 뭐냐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몰라요 역지사지? 안 돼요 그리고 관계가 넓은 것 같아도 굉장히 좁아요 선을 금방 금방 그어버리거든요 맘이 안 들면 너는 끝 연락처 지워 없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은 별로 없지만 관계가 굉장히 좁아져요 근데 반대로 자상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시도를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얼굴 표정, 말투 지나가는 말로만 있어도 챙기는 사람은 자상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높으니까 좋고 낮으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높으면 높은 대로 장점이 있고 낮으면 낮은 대로 장점이 있어요 높으냐 낮으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자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매사에 절망적이기도 하고 완벽을 추구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동요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늘 알아주기를 바라고 비비 맞추려고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을 절대 못해요 그리고 거절당하면 그건 바로 지옥이에요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장점은 상황 파악 금방금방 하게 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장점은 분위기 파악하는 데는 최고예요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열등감 많이 받아요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침묵이 흐른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 잘못했지? 왜 말 안 하지? 그 분위기 깨려고 하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다른 사람 중심이 돼요 그리고 중간인 사람이 또 있어요 높은 사람의 특징과 낮은 사람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상 수준이 높은 사람 중간인 사람, 낮은 사람 이걸로 점수를 매기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네 내가 왜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고 말지 이렇게 느낄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가게 되면 많은 부분을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사실 건전한 자아상 부분만도 강의를 하게 되면 한 학기 강의를 하는 내용이라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아상 수준이 내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 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적어도 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에너지 다 쏟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싫다고 하는데 막 챙겨주고 자기 안 챙겨주면 섭섭하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다 잘 지내려고 하는 데서 오게 되거든요 상처받아요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할 때 자아상 수준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자아상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제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공짜로 자아상 수준 체크해드리고 두 분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일구 가지 특징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다 읽어봤을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개인개인마다 자아상 수준이 다르다 이해 못하겠네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나랑 자아상 수준이 다르구나 그래서 자아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좀 말을 세게 하고 뒤끝이 없는데 자아상 수준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받아요 그런 저런 부분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이 달라요 회유형인 사람, 비난형인 사람 비난형인 사람은 희한하게도 말꼬리 잘 잡아요 약점 금방 찾아내요 네가 그랬으니까 문제가 되지 이렇게 나오고요 초기 성형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었어 그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답을 줘요 자꾸 그 다음에 삼만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진지한 대화가 어려우니까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요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 다음에 일치형 같은 경우는 꽤 건강한 유형이기는 한데 일치형이 대화 유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우리 부부가 남편이 쓰는 의사소통 유형이 뭐고 아내가 뭔지 이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을 커버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명절, 생일, 어떤 기념일 달라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침대가 있던 그 시절이 아니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집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세웠어요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내막을 살펴봤더니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부자리를 펴야 되는데 남편이 하겠지 아내가 하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봤어요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 집에서는요 이부자리를 누가 했냐면 엄마가 했어요 성장이 올 때 항상 잠잘 때가 되면 아빠는 뒷짐 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머니가 다 해놓고 주무세요 하면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눈치채셨죠? 아내의 집은 반대예요 굉장히 아빠가 가정적이어서 항상 이부자리를 아빠가 펴고 개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문화 차이만 있어도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화적인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혼 예비 커플들한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남자 나라 여자 나라 그리고요 여기 다 몇 분이 계신지 정확히 숫자는 안 나오는데 각자 나라가 다 달라요 각자 가정의 경험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자꾸 듣고 이걸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관이 달라요 현실지향적인 사람은요 필요한 건 지금 써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실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들어올 걸 생각해서 미리 써요 맞죠?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경제관념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지향적인 사람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딱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상의 복식조예요 최악의 커플이라고 생각했죠 환상의 복식조입니다 현실지향적인 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같이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현실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즐길 수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맞아 하지 말고 어떻게 맞출 건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걸로 많이 부딪힌 분들 계시죠? 환상의 복식조라는 거 모르셨죠? 몰라서 다툰 거예요 그거를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다음에 신앙 수준이 달라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연세되신 권사님들 불신의 남편하고 결혼해서 전도하는데 몇 년 걸리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교육자 하면서 20년 이상 사역을 계속하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불신자 남편 만나서 전도하는데 25년 걸립니다 짧게는 3, 4년 길게는 40년까지 그러니까 평균 2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년 걸려서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당신 장로 돼야 돼요 하고 밀어붙여 봐요 그 남편 교회 안 오고 도망갑니다 신앙 수준이 달라요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 있으면 일단 그걸로 감사하시고 기다려주셔야 돼요 신앙 수준이 다른데 마음이 급해요 나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 1년이라도 장로해야지 신앙 다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사랑의 언어가 그래서 게리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 다섯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숙제들입니다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또 이제 혹시 연인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삐앙새 내지는 허니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가끔은 뽀로로 인형 사랑을 하거든요 한 서른다섯 살 정도 되는 애 엄마가 있어요 애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여덟 살 초등학교 1학년 한 명은 다섯 살 유치원생 엄마 생일이 다가오니까 큰아이 작은아이 할 거 없이 큰아이는 아빠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샀어요 둘째 아이는 다섯 살이라 안 되니까 아빠 치맛자락, 아 치맛 아니죠 바짓자락 붙들고 졸라매가지고 선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궁금했죠 생일날 선물을 딱 받았어요 큰아이 선물을 딱 뜯었습니다 오 립스틱을 사온 거예요 둘째 아이 선물을 딱 뜯었습니다 뽀로로 인형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큰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왜 샀어? 그랬더니 엄마 바르면 예쁘잖아 근데 웃긴 작은아이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거 왜 샀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은 거 자꾸 강요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뽀로로 인형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화가 바로 이거예요 뽀로로 인형 사랑하지 마세요 배우자마다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어떤 부분을 해줄 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 포인트가 다른데 내가 좋은데 왜? 내가 이거 해줬는데 왜? 아니요 배우자 싹 빼버리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게 보이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달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분은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이란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이 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교풀 가장 강력한 본드죠 이걸로 붙인다고 하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목공하는 분을 봤는데 나무판자를 갖다가 딱 붙이는데요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으니까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딱 붙더라고요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근데 호칭 정리부터 좀 합시다 그 밑에 나오죠 엄마 나 오빠랑 결혼해야 해?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아버지를 계속 오빠라고 불러요 근데 오빠가 맨날 자기 때리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빠랑 결혼한 줄 알고 자기 엄마 나 오빠랑 결혼해야 돼? 나 결혼 안 할래? 여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여보가 뭔지 아세요? 여보세의 약자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같을 여의 보배보 보배와 같다라는 표현인데 좀 씁시다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요 참 말하기도 좀 민망하네 야! 남편이 자기 여자 동창 동생이랑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거의 40년 넘게 사시는데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야!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야! 사람들이 쫙 민망해서 혼났다 그래요 제가 호칭 정리해드렸습니다 누구 씨이라고 부르라고 네 저건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부부의 촌수는 무촌입니다 20살 차이 나는 부부 상담해봤는데요 열받으니까 20살 어린 아내가 야! 네가 어땠는데? 나와요 이상하세요? 안 이상해요 부부거든요 하나거든요 무촌이거든요 촌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예요 자꾸 개금 만들지 마세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인 거 아시죠? 날짜가 벌써 지났어요 안 지났으면 숙제를 내드렸을 텐데 내년 숙제 부부의 날 애들 다 떼놓고 두 분만 반드시 오붓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둘이 하나 개금이 없어요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율법이 뭐죠?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 그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거든요 율법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 배웠죠? 수강료 내세요 비싼 거예요? 율법 나오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하셨거든요 율법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여기 때 한몸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내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려면 네 번째로 배우자 말을 듣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했던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하고 헌신자 학교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알아가는 과정이 있죠?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겨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이 세례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죠? 네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중에 감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떠나지 않게 되죠 이 원리가 결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취미는 뭐세요? 호구조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아가다 보니까 대화도 되고 마음도 따뜻하고 가정 얘기 들어봤더니 가정에 화목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사랑에 빠져요 사랑이 빠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떨어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밤마다 두 시간 세 시간 전화 통하는 거 힘들어요 그만합시다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결단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결혼생활도 그렇고요 알아가는 과정 거치고 알게 되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앙이 체바퀴 돌아요 체바퀴 돌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어떻게 해야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지? 어떻게 돼 장로가 될 수 있지? 개급에 관심을 가져요 개급이 아닌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돼서 교회를 깨뜨린 사람이 정말 많게 돼요 제가 아까 단임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광인들께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으셨는지 장로님들 교회 장로님들이 자랑해도 된다고 해요 아주 헌신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 받고 특히 말씀 훈련을 잘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렇죠? 교회가 평안하죠? 처음 목사님 한 100명 정도 목회하시다가 지금 재정만 5천명이 넘는 교회가 됐잖아요 성장하게 됐죠? 네 듣고 행하니까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배우자 말을 듣고 행해야죠 행하는데 배우자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반응이냐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세 가지로 대답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아내가 이거 합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로 받아들입니다 남자들이 착각하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해하겠지 아니요 아무만 하지 않으면 예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당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들었지? 왜 안 했어? 나 대답 안 했잖아 아니 그때 한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기억력 가지고 또 싸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말을 듣고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말을 들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나에게 시간을 좀 줘요 안 되는 거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듣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아요 행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밑에 사례가 나와요 그런 형태의 결혼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완전히 무시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상담을 안 한다고 해서 아내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에서 쭉 체크를 해봤더니 일단 개인 상담하면 개인의 문제를 먼저 보잖아요 아내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긴 한데 남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남편 한번 들어보고 남편의 마음대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거 나오죠 밑에 남편의 말을 웃으면서 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남편에게 먼저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맞춰주고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어느 순간 달라진 거예요 남편이 느끼기에 나를 이렇게 챙겨주네 가까이 하네 그동안 남편은요 아내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하도 쌀쌀 맞고 고치려고만 하니까 근데 이걸 맞췄더니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남편도 어느 순간 말을 듣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고요 부부가 건강해지는 비결은요 배우자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부분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지금 이게 나왔어요 저는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잘 싸워야죠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만요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어려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심각한 테러거든요 엄청난 테러예요 나는 벽을 때렸을 뿐이야 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때린 거예요 벽 때렸어 너 안 때렸다고 아니 당신 그거 나 때린 거야 아니 벽 때렸다고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인데 누구 입장에서 이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심각한 테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싸우길 잘해야 돼요 잘 싸워야 되는데요 싸울 때 좀 경청을 하세요 너무 복발해버리지 말고 배우자가 가장 화내는 일이 있어요 반복돼서 화내는 일은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돼서 하는 잔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배우자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 잘 싸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정 표현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세요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 사랑한다는데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해줘? 뭘 원하는데요? 아니 사랑한다는데 왜 그거 몰라? 이게 반복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왜 그걸 몰라?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다리면 천년이 걸려요 내 마음을 배우자에게 말하는 건 얼마나 걸리죠? 짧게는 3초 길어봐야 10초 5초 안에 다 끝나요 표현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든다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 집을 욕하고 있는 것 같네? 라고 느낀다든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꿍해 있다가 쌓아둬요 사소한 걸로 빵 터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로 터진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싸움을 잘하는 게 필요한데 싸움을 잘하려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담아두지 마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에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상 부정적인 자기 대화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뭐냐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나를 안 좋아해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니까 분명히 밖에 다른 사람이 있나 보네 이게 사실일까요? 상상일까요? 상상이죠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대화예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죠 이러다 상상력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설을 쓰죠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알까요? 제가 가장 결혼생활을 오래 한 부부가 거의 40년? 45년 정도 한 부부 상담을 해봤는데요 상담의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45년을 결혼생활을 하셨는데 못 들은 척했거나 몰랐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표현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쉽게 내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치해하다고 말 안 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이 쌓이면 신발장에 먼지 하나 때문에도 복팔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참는 사람들 나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한폭탄을 심어 놓고 그 사실을 모르시는군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 얌전한 사람이 화가 나면 살인을 부른다고 하죠 그냥 얌전한 게 아니라 참아왔던 감정들이 누적이 됐거든요 이게 빵 터져보세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한 것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을 인정하는 건 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미안하단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 들어서 부모님을 토막살해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판매 못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그 처리이 되기 전에 제가 봤던 건데 명문대생이에요 명문대생인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 가라니까 명문대 갔고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는 듯한 말투 한 번도 미안하다고 자꾸 그냥 당당하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네가 뭐가 힘드니? 그랬어요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 듣고 그날 밤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죠 부부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단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쌓여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분노 리스트를 터뜨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 초기에 터뜨리면 그 상담은 100%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상담이 쭉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두 사람이 배우자 중심의 사고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터뜨리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 상담도 하거든요 하면 저 사람은요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쓰레기 때문에 계속 이때는 어쨌고 이때는 어쨌고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무시당했던 이야기 쭉 내놓거든요 그런데 클라이맥스 가서 상담의 클라이맥스죠 부부 중심의 사고가 딱 바뀌고 이걸 터뜨리게 되면 서로 사과를 해요 어떤 남편은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 평생 사과 처음 받아 봤어요 엉엉으로 둘이 껴안고 미안하다는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세요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사랑과 존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 결국 배우자를 잃어요 그래서 싸워도 잘 싸우세요 표현하고 드러낼 건 드러내고 감정을 읽고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의 건강성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갈등 해결, 친밀감, 성격, 의사성, 종교적인 신학 이런 부분에서 괜찮은지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사진 찍어 놓으세요 관계가 건강한 부부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 찍어 가지고 가서 오늘 부부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도요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교수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정신적인 건강,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여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영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안에서 이것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배우자가 1번이에요 자녀가 2번이에요 부모는 순위에 안 들어가요 공경의 대상이에요 순위에 안 넣어도 됩니다 마음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마음으로 공경하면 돼요 이 공경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양과 똑같이 언나 가면 안 돼요 양과 똑같이 똑같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무조건 배우자가 1번 그래서 예비 부부한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얘기하죠 엄마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그 자리에서 아내 편 드세요 아내에게 얘기하죠 아빠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남편 편 드세요 웃기죠? 이상하죠? 배우자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면 너만 네가 좀 잘하지 처가에 가면 네가 좀 잘하지 이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배우자가 1번이 아니라서 그래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계속 감싸줘야 돼요 서로 혼자만 해서는 안 돼요 서로 그 다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말을 듣고 서로 앞에 나오는 단어가 서로잖아요 서로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 참지만 말고 잘 싸워야 돼요 보통 감정 표현하라고 하니까 화내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 참지 않고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부부관계 건강성을 잘 체크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행복이 어디로 도망갈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만 관계가 그렇게 행복하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본받아요 그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런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대를 이어가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 와 우리 교회처럼 행복한 교회 재미있는 교회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겠지만 사랑과 존경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귀한 은혜 누리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사랑과 존경을 함께 나누는 부부 가정에도 이것이 풍성해지고 이것이 교회까지 연결되어서 와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존경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